85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IT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IT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음료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도 많이 먹는데 몬스터 베버리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7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개인이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사면 굳이 IT 기업이 신기술 기업이 아니더라도 100배가 넘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도 나온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돈 되는 지식으로 꽉 채웠는데 마음까지 다독다독 해드리는 그런 지식 편의점입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저는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제가 미리 봤거든요. 장기 투자. 장투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전무님한테 조언을 하나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저희 청취자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부동산이란 대체 무엇이냐. 최근에 집값도 그렇고 매수 시기를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인생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장기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전무님이 조언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쇼핑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물건을 사시는 분은 진짜 부자일 거예요. 비싼 걸 사주는 분들은. 일단 주변에 없어요. 대다수 분들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쇼핑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전망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집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집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갖고 있지 못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교 우의상.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가장 특히 주택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파트죠. 그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합니다. 이게 물론 수요 공급이라든가 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해치를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옛날에 둔촌주공인가 서울 저쪽에 강경에서 미분양 나오고 PF 문제대가 난리 났을 때 후배 하나가 아시는 후배뻘 되는 친구 하나가 집을 분양을 넣을까 말 공연을 하더라도 제가 집도 얻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대규모 단지가 서울에서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뭐야 근데 심각하게 공연하냐. 집 몇 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걸 맞출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고 그걸 맞출 수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집 없이 살았냐고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 과거에 살수는 시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잘 모르지만 시멘트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면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의 가격은 건물을 짓는 비용과 땅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은 떨어질 수가 없다. 문제는 땅값인데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 떨어져 본 적은 없다. 지금도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고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그 집을 져가지고 이문이 안 남으면 공사 안 한다. 바보냐 기업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 지금 분양가가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내가 아시는 영역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그런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환경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만하다. 그런데 지역변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보고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창원 같은 데 포항 이런 데다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실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제조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일자리와 맞물린다. 지금도 좀 굉장히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최근에 기업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80년대에 저 선배님들 우리 저세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가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직장과 주거지가 좀 멀더라도 분리시켜내는 삶들이 살았는데 에드타운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직주 근접형 라이프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공장은 안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즈니스들은 클러스터 형태로 도시 주변에 군집을 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또 도시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현대에 와서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우리가 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저는 설사 좀 떨어지더라도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그래요. 집과 관련된 장기 투자의 관점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아니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사실 정말 재미없는 주제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주제인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 제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왜 자꾸 장기 투자라는 것이 정말 당의론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의적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정답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혼내거나 아니면 약간 옆구리를 쿡 찌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짧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돈 못 벌어요. 꾸준하게 묻어두셔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맞죠. 그럼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건데 장기 투자는 과연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냐 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으면 굳이 장기 투자 안 해도 돼요.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가든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를 어기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하러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고 자기가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맞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이제 뭐 장기 보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이 됐다 생각하면 팔아야죠. 굳이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어찌 보게 되면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투자의 규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제가 규율 관련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자가가 미국의 월터 슐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방송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예요.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버핏이 산 종목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거의 종목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버핏은 단 하루도 보유할 가치가 없는 주식은 보유하지 말아라고 평생을 보유할 가치가 없으면 보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지 않은 기업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는데 그리고 종목을 너무 많이 사면 그건 다 악화가 아니라 다 악화다. 다 악화다. 그러니까 자기 무지의 소산이다. 그런데 월터 슐로스는 전혀 그거 반대의 사람이에요. 종목도 100개 이상 가지고 있었고요. 절대적인 절평가 주식을 샀고 퀄리티 주식 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1위 주식.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1위 주식을 45년간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제가 생각한 목표가에 도달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더 오를 것 같아도. 규율이라는 걸 확실히 갖고 있었군요. 이걸 45년간 지켰고 평균 보유 기간이 한 4년 정도 됐었는데 그러고 나면 산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목표가가 오면 며칠 만이라도 더 오를 것 같아도 무조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싼 거를 사고 목표가 도달하면 팔고 이걸 100개 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경영진도 분석하지 않고 기업 탐방도 안 하고 구석에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월터슐러스를 좋아하는 저 같은 일반 투자를 많이 좋아하냐면 너무너무나 대단한 방법이 아니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성실하고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장기 투자라는 것도 규율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저는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좀 역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요. 증시에서 투자자들에게 그런 조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진득한이 있는 게 최고다. 코로나19 때도 그냥 사 놓고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가장 승리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우리를 장기 투자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고 등을 떠밀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장기 투자는 엄밀하게 말해서 장기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확률은 50%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S&P500 갖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항상 미국에서 얘기할 때 거의 다 S&P500 갖고 만들어요. 그 지수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확률은 50%이지만 S&P500을 내가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보유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90%까지 돼요. 플러스가 나요 확률이. 20년이 되면 어느 날 투자하더라도 역사 전 고점에 투자해도 20년만 지나면 다 플러스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돈을 벌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시간도 레버리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다를 수가 있었지만 시장 전체를 높여보게 되면 버티면 20년의 시간이 되면 이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역사적 최고점에서 한 사람도 20년을 버텼으면 다 플러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20년이라는 세월이면 보통 유행병, 금융위기, 전쟁 이런 것이 다 역사적으로 반영돼서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전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올 쇼크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금융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이벤트가 반영이 됐는데도 20년이 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률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FRB 금융 어떻게 될 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통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요즘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뭐 버블 나냐 아니냐 논란 많잖아요. 사람마다 입장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으세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앞으로 어떻게 될지 통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데서 퇴직연금 같은 데서 젊은 세대 분들이 S&P 500만 20년 이상만 투자해도 이거는 내가 확률적으로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이라는 시간만 생각하면 그걸 내가 통제만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걸 고민하기보다도 저는 특히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뭐 연금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분들은 시장에 그냥 오래 가는 방법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기업의 수익, 가치죠. 기업이 배당으로 표현하든 펀드멘탈로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는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이 가격이 딱 붙어가지고 암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가치자 형보를 할 때 이게 이 가격이 제대로 안 매겨질 때가 있거든요. 시장에 오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가는 가치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이런 변화들을 일로부터 내가 더 휘둘리려면 길게 보면 언제나 수렴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 우위와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내가 위험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지만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 사놓고 시간을 내버리지 삼아서 기다린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S&P 500 사시는 게 말씀드리지만 월 배당 ETF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 이렇게 나는 속 편하게 가겠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배당이 우리가 장기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배당이 컷이 되고 배당이 줄고 뭐 기업 경영상품이 악화되면 안 되지만 배당이 이제 잘 주고 기업이 계속 좀 어느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유틸리티 기업이 많거나 아니면 강력한 소비재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많죠.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거의 한 60년 가까이 배당금을 매일 증액해줬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코로나 위기 때도 배당금 늘려줬으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우리가 전제로 하게 되면 그 첫 번째로 이제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 받는 거와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가지고 우리가 뭐 금융위기나 1997 외환위기 같은 게 딱 터져가지고 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잘 나와 얘는. 그런데 파시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렇죠.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는 부동산처럼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못하지만. 두 번째로는 배당 투자의 장기적인 핵심은 뭐냐면 배당의 재투자예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통한 복류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의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받거나 1년에 두 번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재투자해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를 주는 상품은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재투자. 이 두 가지 같이 고려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기 투자가 선은 아니지만 이게 많은 위험을 좀 줄여주기도 한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나는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액션을 잘 취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개인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인간은 단기적인 성과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고 현재의 내가 현재를 중심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최근성 편향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승성이 낮은 게임인데도 단기로 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것 자체로는 제 생각에는 인간의 본성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인류 투자가들 중에는 휴먼 인덱스라는 개념을 꼭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에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 역이용하자는 거죠. 이게 안 바뀌니까. 두 번째가 펀드에 대한 연구입니다. 펀드. 우리가 주식형 펀드 같은 거죠. 펀드에서 회전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 50%다 그러면 내가 펀드가 천만 원이면 500만 원어치 사고 판 거죠.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절반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회전율이 높은 펀드 회전율이 낮은 펀드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전율이 낮은 펀드가 수익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거죠. 매매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린시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한 300%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도 엄청 높은 펀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회전율이 낮은 펀드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펀드들이 수익이 더 좋았다. 그런데 이게 회전율이 낮은 게 방치돼서 낮은 펀드도 있어요. 펀드를 운영하는 일부 회사에서 너무 신경 안 써서 그런 건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있는 펀드인데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펀드들이 성과가 좋았다. 그렇지만 이거는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100%는 없습니다. 그래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게 본인의 재주가 있으면 단기 해도 된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기라는 것의 기간,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의를 내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S&P500, 특히 또 나이도 좀 어리시고 젊으시고 연금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내면 확률이 미래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확률이 승률이 90% 이상 올라간다. 20년이 되면 거의 100%였다. 그건 굉장히 뭐냐면 장기 투자, 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회사원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귀담아 들을만 하고요. 그리고 나이 50대라도 자금의 일부 정도는 길게 배치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사셔도 될 것. 두 번째가 종업 발굴 능력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같이 투자의 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세계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의 인터뷰로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의 공통점 중에 하나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 종목을 발굴할 때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일류 펀드의 종목을 고르느냐. 거의 3, 4년 정도였었어요. 보유기간이. 그것도 월터슐러스도 4년 정도였는데 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5년, 10년은 내다보기 어렵지만 3, 4년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규칙.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이 마지막에 조성한 펀드에 관한 제가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그 조성한 펀드가 이제 종목을, 종목 기준이 있어요. 종목은 30개 정도. 그 다음에 수익이 50% 나누지 무조건 매도. 2년 뒤에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매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3년 뒤에. 그런데 이런 식의 기율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을 하염없이 빼앗아가는 이 무용한 것은 손절하겠다. 네 번째가 이제 초장기 투자자. 이게 텐버거. 10배짜리. 10배가 100배. 10배, 100배짜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85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IT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IT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음료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이도 많이 먹는데. 몬스터 베버리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7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종목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괜히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사면 굳이 IT 기업이 신기술 기업이 아니더라도. 100배가 넘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도 나온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굉장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해 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